1주차입니다. 1주차구요. 자 첫번째는 울타리 밖부터 들어갈게. 천재박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천재박 교과서. 자 울타리 밖 칼라 프린트 된거 봤니? 우리 항상 이렇게 칼라로 나온다는거. 경연이는 처음 봤겠지만. 그쵸? 이렇게 칼라. 자 울타리 밖입니다. 첫번째 갈게요. 필기하자 필기. 시작. 자 울타리 밖에서 첫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제목의 상징적인거죠. 제목의 의미 하면 제목의 상징적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한거죠. 상징적이라는 단어가. 그랬을 때 먼저는 울타리라는건 뭐니? 울타리라는건. 울타리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어? 뭔가 배웠어? 일단은 이 안에 갇혀있는거죠.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로서의 울타리가 있는거고. 1차적으로는. 그러면서 이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는거에요? 마을 인간이 있지요. 이 울타리 밖에 뭐 있어요? 이 마을 인간이 있는거고 울타리 밖에 뭐 있는거니? 자연이 있는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서로 대조적이다. 경계적이다. 이게 아니라 울타리 안이나 울타리 밖이나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거에요. 울타리 안이나 울타리 밖이 경계성을 무너뜨리려고 얘기하는거에요. 울타리 밖도 울타리 안과 유사하다. 그러면 이 밖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울타리 밖은 아까 말했던 자연. 경계성이 없는거.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없는 세계를 소망한다. 가 주제야. 이게. 인간은 이 안에 마을이 있고 소녀가 있고 들길이 있고 그 밖에는 밖인데 울타리 밖도 안도 같은거다. 즉 인간과 자연의 구분. 즉 이 세상은 그럼 어떻다라는거니? 인간과 자연의 구분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거지. 그건 주로 무슨 중심? 인간 중심으로 많이 살고 자연을 도구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없는 세계를 소망하는 그런 현대시가 나왔다라는게 첫번째 울타리 밖이라는 것의 의미. 됐니? 자 자유시, 서정시 서정시 나왔죠? 서정시가 뭐가 많은거에요? 감정이 많은거야? 서정시와 좀 다른게 무슨시라고 했죠? 서사. 오 좋네. 서사시는 무슨시야? 스토리.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거. 인물사건 배경이 있어가지고 있는건 서사시인데 서사시가 아니고 서정시라는거 서정적이라는건 감정, 정서가 녹아있는 작품을 서정적이라고 한다. 향토적이라는 것은 시골. 향토적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겠니? 여기 향토적 알려줄 수 있는 단어 불러봐. 고향. 마늘쪽. 들길. 아지랑이. 화초. 뭐 이런 것들. 이게 향토적, 토속적을 알려주는 시어들. 맞니? 자 자연친화적이다 맞습니까? 인간과 잘하나다. 자연친화적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어떤 시조와 연계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게 이제 너희가 연계되는 아까 보였어? 나그네. 산유화.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한다는 것이고. 자 제제.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원래 울타리. 화초는 주로 마을은 어디다 심어? 울타리? 안에다 심지요. 근데 화초를 어디다 심었다고? 울타리 밖에도 심었다는건 무슨 말이야? 안과 밖의 경계가 없다. 라는 뜻인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럴 수 있어? TV. 너희 집 밖에 놀 수 있니? 아 비의 조정은 끝나나? 그치? 너희 옷. 갖다 놀 수 있어. 밖에다? 왜 안돼? 번호.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이제 비를 안 맞게 해준다고 하면 밖에 놀 수 있겠니? 훔쳐 갈 것 같잖아. 그러니까 항상 경계성 뭐 있어. 벽이 있고. 현관문이 있고. 띠띠띠띠띠. 이게 있는거지. 번호 키가. 그거를 깨는 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장 중요한 마을설만 있는 것들을 밖에 놀 수 있다. 아는 것 밖은 경계가 없다. 자. 천연한 자연과 인간. 천연하다가 제일 중요한다는거 알고 있죠? 천연하다. 천연하다가 무슨 말이야? 이 연자가 무슨 말이니? 이게 연자가. 자연스럽다 할 때 하면 되는거야. 아주아주 생긴 하늘이 주신 그대로 자연스럽게 하는걸. 천연하다. 니네 얼굴 생각하면 돼. 아주 천연한 얼굴이지. 꾸밈 없는. 자연스럽게. 아주 천연한 얼굴이지. 이게 언제 바뀌어? 고3에서 대학교 합격증 받자마자.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그때는 천연한 얼굴이 안되지. 인위적인. 인공적인 얼굴 확 바뀝니다. 모든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천연하다. 딱 느낌. 이 단어의 뜻. 알겠지? 내 얼굴이 천연하다. 생각하면 되는거야. 그래서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는 소망. 그러니까 인간도 뭐가 된다는거니? 아주 자연스럽게 천연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뭘로 살아? 천연하다에 반대면 모르겠어. 반대면 보겠니? 얘들아. 인위적 세계인거죠. 우리는 뭔가 만들려고 그래. 대학도. 보고서도. 내신도. 학점도. 뭔가 만들려고 하지. 그 인위적인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천연한 세계와는 반대로 가는 인간세계에 대한 비판. 이 밑바닥에 깔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인거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고형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 그리움도 있다. 이런 소망. 그리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서정적이다. 됐죠? 자 해제 갑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가 뭔지 알겠지? 풍경 묘사. 묘사가 뭐니? 기억나? 묘사가 뭐야? 감각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 이걸 묘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명과 좀 다른거야. 감각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을 묘사라고 하는 방법. 묘사란 개념어 기억해준다. 그리고 회화성이다. 라는거. 회화성이라는거 항상. 희화성이라는 단어와 헷갈리면 안돼요. 희화라는거 웃기다에요 웃기다. 희화라는건 해악이죠. 이런 어휘력 헷갈리면 안된다. 그러니까 희화와 회화는 완전 다른 의미라는거. 알고 있지? 근데 말장난 조심. 말장난. 이건 너무 유치한 말장난이지만. 너무 치사한 말장난이지만. 회화성과 희화성은 다르다. 라는거. 회화적이라고 갑자기 희화성이다. 그러면 갑자기 희화성을 회화성이다. 라고 착각해가지고 맞아 이러면 안된다라는거. 아주 유치한 용어입니다 이거. 이 희화성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따가 배울 춘향전에서는 희화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동일한 연결어미. 와 이거 어미 꼭 배워라. 어미 배웠어 안 배웠어? 들었어 안 들었어? 품사로 안 들었어? 어미. 다른 학교도 그런데 어디 부모시기 고등학교가 내신 틀려왔는데 문학 때문에 틀린게 아니고 문학인데 선택지의 용어가 어미 용어예요. 어미.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이걸로 문학 문제를 틀리게 만들었어. 문법 용어인 어미 용어로 문학 문제를 틀리게 해. 그래서 너희가 동일한 연결어미. 이거 내가 너희 학교에서 뭐라고 내겠어 이거. 동일한. 종결어미. 그럼 너희 뭐라고 그래. 어미는 어미잖아. 하고 맞다면 안된다는 거야. 연결어미. 종결어미.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다시 한번 문학 문제면 문학으로 승부받아야 되는데 문학 문제 선택지에 이 문법 어미 용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내신도 있으니까 어미와 관련된 거. 연결어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뭐야. 동일한 연결어미 반복이라는 거야. 동일한 연결어미가 어디 있니 여기서. 뭐니. 찾아봐 지금. 시작. 자. 연결어미라는 거 이거. 이거. 동일하다. 유사하다. 또 달라. 연결어미. 이게 연결어미는. 더 웃긴 건. 더 웃긴 거 봐라. 동일한 연결어미지. 종속적 연결어미야. 대등적 연결어미야. 태양이 타듯 길을 따라 무리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태양이 타듯.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종속적 연결어미일까. 대등적 연결어미일까. 종속적 연결어미지. 대등은 그거잖아. 고지만이잖아. 고지만. 앞뒤를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을 때. 얘랑 이런 앞뒤를 어떻게 바꿔. 아니 이거 얘네 거 얘네. 태아 타듯. 이거라니까. 그럼 접속 조사지 이거는. 얘와 얘를 대등하게 연결했다고 하면 대등적 연결어미겠지만 얘는 지금 여기랑 연결된다고. 태양이 타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이건 나열인 거고 그냥. 지금 여기서 얘와 얘를 보면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뭐뭐하고 뭐뭐하다.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면 대등적 연결어미고. 이게 결국 걸리는 건 여기거든. 그러면 종속적 연결어미고. 어 이거 어렵다. 학교 선생한테 물어볼까. 무슨 연결어미로 보세요라고 얘기해봐. 그럼 이걸 대등으로 보시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맨 끝에 있는 이 마지막 서술을 얘기하면 종속적 연결어미고. 그러니까 선생님 내신 때는 되게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내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연결어미 그냥 쑥 외울 수 있지만 선생님은 연결어미, 종결어미, 선어멀어미, 대등적이냐, 종속적이냐. 그래서 다양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면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겠다. 다양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한다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대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건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마지막 서술이랑 연결한다면 저거는 이유, 원인 같은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또 동일한 연결어미 반복했다라는 건 뭐가 형성됐다라는 건지 이거는? 운율, 운율, 운율. 그 다음. 하나의 시어로 독립적인 연을 구성했다는 건 되게 독특한 거죠. 이거 어디야? 천연이고 몇 년입니까 이게? 3년, 3년. 하나의 시행이 하나의 연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일로 모든 것들이 다 주제가 함축되고 시상이 집약되고 라는 것들인 거야 이게. 됐죠? 외원님, 외원님. 이따가 노트에 적을 거야. 지금 수업한 거 노트에 적을 겁니다 이따가. 그 다음 왼쪽 봅시다. 추제 포인트. 인간과 자연의 구분이 없는 세계를 소망했다라는 게 주제라는 거. 울타리 안 밖인데 경계가 없는 마을. 그러니까 밖은 마을. 긍정한 거고. 인위적인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뜻인 거고. 그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다. 그 자연과 비슷하다. 천연하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울타리 안과 밖이라는 건 이 밖이 자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과 우리 마을일 수도 있는 거겠지. 이게 집이면 마을이고. 이 울타리 바뀌면 자연이고. 모든 게 다 경계가 없다라는 거야. 먼저 내 집안에 있는 울타리라고 하면 밖이 마을이고. 그 마을 밖의 자연. 울타리 울타리 다 깨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가 인간 세계의 울타리라고 하면 그 자연과 울타리인 거고. 어쨌든 나와 집과 마을의 울타리 깨고. 인간과 자연의 울타리 다 깨고. 됐지? 천연하다. 본래의 모습이다. 자연의 모습이다. 천연하다. 천연하다. 천연하다가 본래의 자연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이제 지문 들어가 보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의 풍경과 길을 따라 흐르는 물을 묘사하여 그 천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울타리 안과 밖, 인간과 자연이 모두 천연하게 조화를 이룬다.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됐지요? 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시작. 자,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머리가 마늘 쪽이라는 건 마늘 쪽이 이렇게 생긴 거에요. 이렇게. 마늘 쪽이라는 건 마늘 까가지고 있는 한 쪽 한 쪽. 그렇지? 같이 생긴 같이니까 지규법. 고향의 소녀가 뭐랬다. 고향의 소녀. 고향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항상? 뭐가 느껴진다 우린? 향수가 느껴진다는 거. 향수. 향수라는 건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에 대한 정서. 고향의 소녀와. 그러니까 소녀의 머리가 아니면 얼굴이 마늘 쪽까지 생겼대. 한 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알몸으로 산다는 것은 원시하고 순수하고 그냥 까발쟁이처럼 사는 거겠지.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러니까 소녀, 소년, 들길이 다 하나 같다는 뜻인 거지.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다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같이 한번 보자. 같이. 뭐뭐. 처럼. 이란 뜻과 함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중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가치에 대한 중의적 해석 먼저 보자. 가치가 처럼이라는 건 보조사의 문법적인 역할을 할 때 해석이고. 가치가 함께라고 하면 부사일 때의 의미인 거야. 근데 지금 뭐겠니 얘들아. 원래는. 보조사일 때가. 처럼. 뭐뭐 처럼이 보조사니까. 근데 이게 가치가 부사일 때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띄어쓰기 봤을 때 소년과 같이 하면 얘는 띄어쓰기 된 거지. 띄어쓰기 됐으면 원래는 무슨 사이야 얘가 지금. 부사지 부사. 다시. 이럴 때는. 이때는 품사가 뭐야 이거는. 보자. 얘는. 부사.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근데 지금 원래는 소년과 띄어쓰고 같이 했으니까 원래는 부사인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소년과 같이. 나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의미와 띄어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야. 소년과 소년처럼 이란 뜻인 거겠지. 소년과 같이 했을 때는 소녀 소년 들길이 다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부사로 쓰실 때는 뭐만 꾸신다. 들길만 수식하는 거고. 만약에 보조사로 뭐뭐처럼 이라고 하면 소녀 소년 들길이 다 나치 설어도 사랑스러운 존재고. 그 수식하는 대상이 품사에 따라 중의적 해석할 때마다 달라진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수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됐니? 이게 지금 주석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파란색 나왔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자. 들길이 있다라는 거. 고향의 소녀 소년 들길. 이거 뭐야? 풍경 제시했다라는 거. 풍경 제시했다라는 거. 먼저. 그 길의 지시어. 그 길. 이 그는 품사가 뭐니? 지시 관영사. 어떻게 알아? 띄어쓰기. 띄어쓰기야. 지시 대명사로 많이 알겠지만 띄어쓰기 되니까 지시 관영사. 잘했어. 그 길에. 사랑스러운 길에 아지랑이가. 아지랑이라고 표준으로 썼죠. 원래 우리가 어떻게 발음한다? 아지? 랭이라고 발음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이모음 역행 동화. 하지만 우린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냄비. 이모음 역행 동화. 그런 얘기인 거야. 아지랑이가 맞는 거야.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연결음이 반복. 동일한 연결음이 반복. 제비가 날듯. 대상의 동질성을 강조한다는 건 아지랑이가 피는 건 어떤 속성이냐 원래? 아지랑이는 어떤 속성이 있어? 원래 시어는 속성이지. 시를 해석할 때는 시어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아지랑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은 뭔데? 아지랑이라고 해. 어떤 동질성. 아지랑이가 어떤 속성을 내포하고 있길래 어떤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했을까? 아지랑이와 너희 뭐가 떠올라? 봄. 따스함. 뭐 아지랑이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지. 근데 아지랑이에는 봄. 생명력. 활기참. 막 이렇게 타오르니까 봄에. 그런 속성이 여기 있다라는 거고. 태양도 희망. 이런 속성도 여기 있다라는 거고. 제비가 나는 것 또한 뭔가? 고양 같고. 친구 같고. 얘들아. 속성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지랑이, 태양, 제비를 그 단어 그대로 보면 시가 안 된다고 했었어.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을 떠올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시예야. 맞죠? 그런 동질성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소녀, 소년, 인간, 들길. 얘네들 속성은 다 사랑스러운데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피듯 제비가 날듯 물이 흐르듯 이렇게 자연스러워. 물이 흐르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물이 흐르듯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야. 제비가 나는 것도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태양이 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아지랑이 피는 것도 계절의 순환으로 자연스러운 거고. 물이 흐르는 거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그렇게 반복. 그렇게 그렇게 다 얼루 모여 있는 거야. 그게. 다 뭐다? 천연스럽다. 그럼 천연스러운 거의 대상 누구 누구야? 소녀. 소년. 들길. 아지랑이. 태양이 타는 거. 제비가 나는 거. 물이 나는 거. 우리 집 고향. 다 뭐다? 천연스럽다. 1년과 2년을 요약적 결론했다. 라는 뜻인 거야. 시와 한계가 연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주제를 삼축하고 있다라는 거. 시상을 집약했다는 말도 다 맞다라는 거. 핵심어는 뭐다 그러면? 천연하다. 이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다? 천연해지고 쉽다. 자. 됐습니까? 자. 자. 요. 천연이 가보자. 1년과 2년의 요약이며. 앞이. 모두 천연하다는 뜻인 거고. 뒤에. 사연의 전제가 된대.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사연의 전제가 된대. 전제가 뭐지? 전제가? 어떤 명제. 앞에 있는. 얘를 참이 되게 만드는 앞에 있는 명제. 뒤에 있는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앞에 있는 명제. 이걸 뭐라고 한다? 전제. 그럼 얘는 뭐다? 뒤에 있는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그 앞에 있는 전제. 다시. 천연이 역할이 뭐다? 1년과 2년의 요약이면서 뒤에 나올 사연의 전제가 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야. 그럼 왜 전제가 되냐는 뜻인 거지. 울타리 밖에도 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뭐겠니 여기까지는 지금. 울타리 아닌 거야 지금. 여기까지 울타리 아닌 거야. 그리고 나서.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거야. 되게 어렵지? 자. 그다음. 울타리 밖에. 별표 친다. 밖에도.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이게 원래는 되게 되게 이상한 마을이라는 거야. 이게. 원래 울타리 밖에는 너희가 아까 아이패드 TV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 그게 정석인 거야. 인간들은. 하지만. 울타리 밖. 즉. 안과 밖을. 화초를. 마을 안에만 하지 않고. 그 화초를 울타리 밖에도 심는 마을이 있다. 왜 그렇다라는 거니. 이게. 이런 결론이 참이 되게 되려면. 그 전제가 뭐다? 천연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게 된다. 그래서 이 결론이 되려면 이 앞이 천연이 전제가 돼야 돼. 천연하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화초를 심지 않아요.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거야. 전제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뒤에 있는 사연이 참이 되게 하는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명제를 전제라고 해. 천연하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울타리 안에는 심을 수 있지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천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즉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천연한 행동이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다. 그럼 너희는 아이패드나 TV를 너희 집 밖으로 놓지 않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빛이 바라는 부신 아주 그런 마을이 있었다. 다다다. 얘는 종결어미의 반복이다. 얘는 연결어미의 반복. 아까 뜻은 연결어미의 반복. 다다다는 종결어미의 반복. 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용어를 헷갈리지 말자. 됐습니까? 그 다음. 오래오래 잔광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적인 광이라는 거지. 해가 질 무렵 약한 햇빛이니까 해가 질 무렵이란다. 그럼 잔광이라는 건 언제인 거야 지금 얘들아? 석양. 황혼. 즉 오후 5시, 6시, 7시라는 시간도 잔광이 비치는 거야. 잔광이 뭐야? 잔밤. 잔반이 뭐야 잔반. 식당에서 먹다가 남는 반이잖아. 잔광은 뭐겠어. 빛이 12시에서 5시, 6시로 오면서 남는 빛이 비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잔광이라고 하는 거지. 잔반, 잔광.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언젠지 알 수 있을 거야.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봐라. 이 안에도 시간의 경과가 있다 없다. 있죠? 이거 언제예요 시간? 오후죠? 잔광이 부신 마을은? 많이 오후? 오후 다 6시, 7시죠? 별이 뜨는 마을은? 밤이죠? 이 안에도 뭐가 있다? 시간의 경과 적자. 어따 적을까? 쭉 해가지고. 이 안에서 시간의 경과를 느끼면 문학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시간성 알겠니? 시간성. 지금 몇 시야? 7시 전. 이따가 9시. 11시 시간마다 착각 어떻게 달라지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별이 뜨는. 자, 시고 종교 말다. 천연 마을이다. 뭐 이런 것들 됐고요. 박용래. 향토적 정서 되게 많이 썼다라는 것도 특징이다. 박용래 시. 향토적 정서의 시를 많이 썼다라는 건 시인의 특징. 됐습니까? 자, 19의 반복.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면 19의 반복이며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드러낸다 해도 맞아 틀려? 맞겠지요? 이렇게 보면 19의 반복이고 뭐뭐 해도 뭐 있다.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붓신. 심는 마을이 있다. 붓신 마을이 있다. 뜨는 마을이 있다. 이렇게 하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고 문장수 구조의 반복이고 운율감 형성.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시상적인 화작. 그리는 풍경. 소년, 소녀. 플러스 들길. 자유물 동질적이라는 거. 19의 반복. 유사한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다 볼 수 있겠니, 얘들아?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회화적이다. 하나의 그림 같지?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회화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됐죠? 됐죠? 통사 구조의 반복. 과연. 지금 여기 보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피듯. 제비가 날듯은. 이것도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19의 반복으로 좀 어울리지요. 유사한 구절의 반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사 구조 반복이 아니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것도 약간 걸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이걸로만 보겠다는 뜻이죠. 여기는 이게 맞아요. 원래는. 뭐뭐를 뭐뭐를 심는 마을이 있다. 부신 마을이 있다. 뜨는 마을이 있다. 이 정도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관영어. 주어. 서술어. 그렇죠? 그런데 얘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거는. 이거는. 얘는 뭐로 보여요? 얘는 뭘로 보여요? 그렇죠? 얘는 그럼 통사 구조냐? 구절의 반복이냐? 또 애매한 거죠. 그렇죠. 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19의 반복이지만. 뭐뭐 하는 마을이 있다. 부신 마을이 있다. 뜨는 말이 있다. 이거는 통사 구조. 문장 구조. 관영어. 주어 서술어니까.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이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런데 얘. 아지랑이 피듯 태양이 피듯. 얘는 이제 19 구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딱 문장 성분이 두 개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19의 반복은 아니고 통사 구조다. 라고 하면 이제 이거 나왔을 때 니네가 이걸 19의 반복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 사연은.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쓰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들아. 모든 내신하는 친구. 이걸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니네 필기한 거 있지 이거. 교과서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교과서도 나 나중에 매번 갖고 와서 내가 스캔 뜬 다음에 나중에는 니네 프린트도 한번 돌려야 되고 니네 교과서도 내가 또 돌려야 돼. 같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지금 학습지가 교과서 한 거지. 그걸 기준으로 갈 거니까. 이해 됐지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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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얘기 안 했다 얘들아. 속도 빠르고 속도 호호 요거 중요하죠. 이거 얘기했냐 학교 선생님이. 했어. 아 있어. 오케이. 속도 빠르겠지. 얘들아. 이쪽이 1년 2년이 속도가 왜 빨라. 그러니까 낭독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인 거야. 왜 빨라. 같은 시간 안에 얘기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 얘기 되겠지만 얘는. 자 봐라. 전연이. 그 길에 아지랑이 옆이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읽을 때 속도가 만약에 1초라면 얘도 천연히. 그러니까 점점점 느려지죠.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하다가 다시 뭐가 돼. 빨라지는 거죠. 이것도 되게 속도 호흡 느려지고 빨라지는 것 또한 시에서 낭독의 효과 운율의 효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운율적인 기법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그렇게 낭독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실제 이 시를 낭독할 때는 그렇게 해요 진짜로. 빠르게 하다가 이때는 진짜 천천히 읽어요. 하다가 다시 빨라지죠. 그만큼 천연히가 뭐라는 뜻인 거야. 중요하고 집중하고 주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기술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제를 하나 딱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울타리 박 박용래 시인의 작품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